삼성전자가 얼굴 사진을 말하는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. 삼성전자의 러시아 모스크바 AI 연구센터는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와 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화상통화나 온라인 게임, SF영화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모스크바의 AI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.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과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의 교수들을 영입해 머신러닝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